Q. 변신과 자막을 실제하셨는때문에 대해 잘 부탁드립니다. Q. 변신과 자막을 할지 잊지 않았습니다. 지금 내고 나간다! Q. 변신과 자막을 supervision. 야! 잠깐 좀 보자! 야, 일어나 이 씨발새끼야 차려야 차려 타라고 야 딱 쓰라고 차려 타라고 인태야 야, 왜 이래? 나 봐봐 뒤질래? 이거 얼마라고? 와, 13,000원 야, 왜 이래? 너 원래 안 이랬잖아 니네도 이정도까진 안 이랬잖아 이 새끼가 말장난하나 어이없는 새끼 얼굴 때리지 말라고 야 내가 언제 네 신발 가져오랬냐? 있는 거 다 준거야 이제 진짜 없어 야, 줘봐 어 어 야, 씨발 놈아 그럼 이거라도 살아오든가 내일까지다 어 야, 너는 안 이랬어? 어 야, 너는 안 이랬어? 어 어 야, 너는 안 이랬어? 어 야, 너는 안 이랬어? 어 야, 너는 안 이랬어? 어 야 그것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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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담임선생님 일이 있어서 그냥 가도 된대 종료 끝 아멘 시발새끼 야 미쳤냐? 이거 완전 또라이새끼 아니야 이거 씹어? 씹냐고 이 시바라마 뒤질래? 시발새끼 미쳤냐? 미쳤냐? 씹 미쳤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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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야 진지야 왜 그래? 왜 그래? 야 야 야 야 하지마 야 너 왜 안 그래? 왜 그래? 안 되겠잖아 너 이런 건 아니잖아 하지마 아 이놈아 빨리 야 일어나 언제까지 처자일거야 이 개새끼야 그만 처자 이 씹아놈아 아이고 새끼 치랄하네 야 가져왔지? 어 대답 안하냐 야 이 씹알 가져왔냐고 아 진트야 우리집 가자 나 나 진짜 집에 가야돼 왜그래 재밌다니까 나 진짜 집에 가야돼 왜그래 내가 아니 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야 야 야 야 야 야, 문 깔아 이겨놈, 대신 이겨놈. 야, 신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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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. 내일은 기분 좋게 보자. 안녕히 계세요. 자,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각형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렇게 4분의 1로 쪼개지고 이 안에 있는 그림이 또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이게 무한으로 반복될 때. 힘 빼 이 새끼야. 뭐해? 엎드려. 아이, 곧 때리는 새끼야. 엎드리라고. 엎드리라고. 놔. 안 놔? 아, 이 새끼가 쳐맞다가 돌았나? 미친놈 아니야, 이거. 그렇게 쳐맞기 싫은 말 좀 듣지. 어제 그렇게 얘기했건만. 너 우리 집 다시 갈래? 이따가. 이따가 줄게.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는데? 오늘 학원비 받는 날이야. 좀 이따가. 좀 이따 12시까지 한솔공원으로. 왜 이렇게 바람이 부냐? 이번에도 불화치면 어떻게 되나 봐. 그래서, 천사. 한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여기 있었네요. 안녕하세요. 아 네. 안녕하세요. 여기 진짜 머네요. 버스도 한 데도 없고. 구성품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? 네? 아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혹시 문제 있으면 다시 연락드릴게요. 문제 없을 거예요. 아 예.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아 야 못 보던 거다? 아 이거? 야 이거 존나 좋아 이거 착용감 쩔어 누구 거 또 뺏었냐? 야 뺏은 거 아니거든? 아유 양아지 새끼 아이씨 야 그나저나 진태 이 새끼 또 돈 얼마나 가져올라나 야 이 새끼 또 존나 조금 들고 온 거 아냐? 야 그렇게 맞았는데 제대로 안 가져왔겠냐? 야 진태야 아 이 새끼 아직 안 왔나? 야 이 새끼 또 우리 엎 묵이는 거 아냐? 야 전화해봐 한 번 야 이 새끼 또 통화 중인데? 계속 때려봐 사효과 저거 아냐? 에이 씨발 아니네 야 너 숙주 아냐? 술 먹고 뻗었나보네 야 너 전화번호 망 좀 봐 대관아 뒤져봐 야 사효과 뭐야 야 야 이 새끼 이상한 소리 하는데 왜? 안 온대? 개새끼 내일 뒤졌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새끼 뭐 게임기 돌려달라는데 뭐 너희 게임기 뺏은 적 있었어? 뭔 개소리야 오 씨발 하나 야 둘 셋 넷 다섯 야 야 야 여기 좀 비춰봐 어? 어? 응 응 까봐 어? 씨 빨리 씨 씨 으악 씨 뭐야 이거 야 대관아 이거 네 거 아냐? 대장 야 너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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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들아, 잠깐 집중 좀 해줄래?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반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생겨서 담임이 따로 정리 안 한대. 그냥 가도 돼. 아,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혹시나 뭐 물어보면 너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해주면 될 것 같아. 이제 가도 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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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